어떻게 이거 내가 잡아야 될 것 같아 제가 만들 거예요 느끼는 사람이 내가 잡아야 될 것 같아 내가 만들 거예요 오늘은 브라우니를 만들어 볼 건데요 첫째 들어가면 안 돼? 절대 들어가면 안 돼? 네 열이 치지 말고 저기 저기 열이 치면 깨져버리고 제가 진짜 바닥 치면 돼 바닥 아니 아 재밌어 야 여기 저기 왜 이렇게 웃겨요? 진짜 웃겨 뭐야 네 개 가벼운 거 세 개 세 개 네 개가 아니라 세 개 아니야 괜찮아 이거 30개니까 열 개 빼고 갖다만 되잖아 아 사장님 똑똑한데요? 아니 귀여운이가 확실히 맛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두 판? 진짜 많이 나온다 한 판은 케이크로 써야 돼 안 돼 미안해 미안해 아니 괜찮아요 두 판 두 판 두 판 두 판 두 판 두 판 두 판 두 판 맛있겠다 너무 많은데 뭐야 버터 얼음인데 설마? 어차피 친구 생일 케이크도 해야 돼가지고 이것도 여기 있으면 되래? 한 판 한 판은 그냥 케이크로 그냥 이렇게 쓰고 한 판은 나눠 드려야 돼 내 거래네 아 한 판 다 왜 그래? 내 거 아니었어? 그냥 한 판 다 사장님 들고 반 개를 제가 쓸게요 하나 정도는 드릴 수 있죠 네 네 앉아있어 내가 할게 그다음에 형 이거 그러면은 이거 다 까서 근데 중탕 내가 할게 네 열 개 열 개 두 팔 두 팔 약하게 해서 중탕한 다음에 이렇게 스퀘슬러 있거든 그걸로 서터 조금 넣고 나면은 저 초콜렛 다 넣어가지고 안 했어? 다 넣어 어린이네요 맛있겠다 이거 내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 같아 문재야 너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 그렇지 원래는 나 구경하러 온 거 아니야? 저 제가 다 해도 돼요 미안 너 이게 습관이 나서 빨리 하고 쉬는 게 습관이 나서 근데 도와주시면 감사하죠 10개만 남기라고요 거기 내가 재놓은 게 10개인데? 이제 설탕을 넣어야지 과일이 없어 이거 넘치겠는데? 1800? 1800 이런 거 다 넣어도 되죠? 그게 몇인데? 1kg 어 그리고 800ml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네 아니 저 큰 거 더 빨리면 설탕이 적은 거지 그래요? 그렇지 근데 제가 했는데 맛이 없으면 어떡해요? 이게 레이저 근데 사장님 손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억지 않아 있긴 한데 오 여기 사이즈 싹 맞네 습관이 넣어주세요 야 이거 품째로 그냥 넣으면 어떡해 원래 좀 잘라서 넣어있으니까 아니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뭐 이거 치는 동안 어차피 시간 오려고 그래서 어 거기서 800 어 거기서 800 봐봐 저거 쓰셔도 괜찮아? 이거 먹어? 안 넘어서 먹어 먹어 이렇게 하면 3kg짜냐? 5kg? 5kg인데 잠깐만 오 좋은데? 작은데 5kg야? 응 5kg짜데 심해요? 넣으면 안 돼요? 이거 먹어 야 이거 가스도 아니잖아 응 오 걍 너무 싸야 상관없어 이거를 이제 해놓고 잠깐만 아몬드도 갈아야지 아몬드? 갈아야 된다고요? 응 아몬드 갈아야 돼 아 이거 가는 거 줄게 기다려 아 이거 갈아야 돼요? 이거 갈아야 돼 아 이거 갈아야 돼 그럼 아몬드 가루를 사야 돼 분말 사도 되는데 분말이 맛이 없을까 아 그래요? 그래서 직접 갈아서 쓰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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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 아 , 아 아 실패 스탱 썰지 동3살 꺼게요 젤 로맨 만약에 그렇게 쉬워야돼 손을 헛갈려 놓고 응 멋있죠? 어떻게 해 손을 놓고? 오케이 오케이 아 두드러기라고요? 오케이 오케이 아예 안 되어집니다 어떡해 이럴게요 아 좀 미안해 아 미안해 아 좀 미쳤어 아 좀 아파 아 자꾸 이거 채 외치는지 손 이렇게 쳐야 되는지 풀어봐야지 아 그러면 아무도 몰라 얘가 괴로운 게 아니잖아 놀로운 건데 그걸 뭐로 그러고 왜 이렇게 쳐야? 이렇게 쳐야 돼 안 그러면 옆으로 붙이잖아 아니죠 근데 밀가루가 왜 고운데 왜 쳐요? 여기 이물질 들어가 있을까봐 좋은 밀가루였나 봐요 아니요 다 가게 그건 투자도 다 가고 다 가고 그니까 부끄리 어차피 고맙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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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다음은 트로트 엔지 으 Ibuk 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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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윽 이래서 그 쌍 그게 필요하다고 그런거에요? 어 우와 그러니까 버터가 둘러갔었어야 돼 그래서 버터랑 같이 녹여줬어야 돼 아 둘이 너무 귀엽다 오 으응 어 이거 버려도 되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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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꺼요? 계란을 먹으려고 먹으려구요 아, 먹으려고? 밥을 먹고 싶어요 먹방이 있는거에요 마요네즈 같은 거 얼거나 안 뜨거워요? 아 살짝 떡떡긴 한데 아이씨 아이씨 잠깐만 아까 초콜릿 산 게 뭐야? 다크 초콜릿 아 다크 초콜릿 아니야? 다크 초콜릿이라 어떻게 했는데? 코코아 김말이 있던데 이거 다크 초콜릿 아니야? 이거 봐 유지가 들어가네 그래서 그러네 이거 다크 초콜릿 아니야 저 땜에 들어온 거네요 유지가 들어갔어 다크 초콜릿을 안 잡고 난 다크 초콜릿이라 하길래 다크 초콜릿이 괜찮아요? 안 괜찮아요? 코코아 분말이랑 이거 가짜 초콜릿이야 너무 기름 떡지게 나올 것 같은 거야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하면 가짜 초콜릿이야 이게 보면은 원재료명에 초콜릿 코코만 들어가야 되거든? 근데 이제 식물성 유지 들어가고 레시틴 들어가고 우유는 왜 들어가는 거야? 이거 없어 이거 이거 가짜잖아 이거 먹었지 이거 잘못 나올 거야 아마? 그치 내가 아까 말한다면 그렇게 나올 것 같지? 다 흘러내리고 따로 놓을 것 같지? 따로 놓을 것 같은데? 여기서 그러면 여기 살 수 있는 데 있어? 아니 없어 여기서 한번 해보자 일단 여기서 합쳐질까? 해봐야지 와 놀랜다 저기 거기서 여기서 손으로 쳐야 돼 아니 가짜 초콜릿인지 몰랐죠 그거 쳐 빨리 괜찮아 괜찮아 더 더워 더 세게 먹어도 돼 더 세게 먹어 세게 보고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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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더워 네 대신 병 멈춰가지마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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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 있어 안초루 무서워 내가 망칠까봐 내가 망칠까봐 진짜 많다 너무 행복해 이렇게 하면 얼마큼이 많아 저어야? 살짝 천천히 져야 되는데 거품 생기면 안 돼서 겉으로 어 겉으로 섞어줘야 돼 맛있겠다 초콜릿 아이스크림 같아 빨리 섞어야 돼 빨리 섞어야 돼요? 너 이거 빨리 안 섞으면 빠르게 했는데 천천히 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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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지아 잘 못 숨은 것 같은데 내가 한번 해봐 이거 어떻게 촬영 다 나온 것 같아 뽑을까봐 컷 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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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선혜야 어 응 응 그치 선혜 맞아 내 손인 것 처럼 손바지가 되겠다 맞아 맞아 왜냐면 안에 이게 있잖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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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어 니가 센스 있다 같지 언니 이렇게 해낸다고 살았어? 응 응 아이씨 야 현두가 이거 원래 옛날에 비싸지 않았냐 이거 된장 포스? 된장 포스 옛날에 비싸는데 요새는 싸 뭐 지금 요새 신전해? 어 이거 그 뭐야 나이키 앱에 나와가지고 많이 싸졌어 몇 년 전에 또 한 번 아니야 요번에도 나왔어 이번 가을에도 나왔어 그래서 그렇구나 가을에서 썼죠 요새 된장 포스 요새 계속 나와 매년 나와 아이씨 그러니까 그러니까 브랜드는 뭐 그치 선우야 잘한다 그 하얀색이 다 없어져야 돼 네 저는 우리 집인데 폼이 혹시 생길까봐 이게 좀 편하게 사리게 되네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그 뭔 느낌이진 알겠어 이걸 못하겠어 지금 저거 겉에 니가 저거 겉에 못하겠어 아 그렇구나 나는 얘가 이거 신고 신어가지고 완전히 깜짝 놀랐어 오 개 비싼 거를 옛날에 못 구했잖아 그치 사실 싼 신발은 아니긴 해 지금도 저거? 거의 20만원 아니야 지금 거래금은 13, 14야 나 16만원인가 그러니까 예전에 진짜 7,80까지도 아예 못 구했다니까 아예 못 구할 때 응 그치 호이비엠 싼 거긴 한데 신발이 16만원이고 싼건가 그치 근데 우리 괴사 형님은 신발 나온 대로 다 사지 요번에 그 시멘트 블루인가 응 조던3 소비 너무 사고싶은데 아휴 조금만 더 더 나오는 거 아니야? 어 더 나올 건데 저건가 아 너무 설마 일로 굳자 진짜 맛있겠다 구워줘 뭐야 근데 케이크를 만들 거야? 응 그냥 해가지고 할라 그랬는데 그냥 저기 위에 초 붙여도 될 거 같은데 민지가 성기를 할게 이거? 응 파이팅? 되겠다 나 그냥 직접 저기 좀 더 해본 거 잘 안 까져 이쪽이? 저쪽 사이즈 너 옆이 사이즈 하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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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nship 형 브라우니까 안 그래서 hospitality clarify 고추 고추에요? 아니 이거 하고 또 좀 있다가 돌려서 한 번 더 구워야지 초콜릿 맛이 좀 약했거든요? 아무래도 원래 왔던 후덕북한 스며로우보다 좀 덜 나오지 않았던가? 응 근데 아 귀여워 수리야 먹을 거 같아. 귀여워.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. 이런 건 하나로 출 수 없겠지? 뭐야? 하나로 출? 얇은